아, 치얼쓰 그레셔쓰 오늘 여러분 지금은 제주 감성, 베이비 제주 감성, 베이비 제주 감성, 베이비 안녕, 얘들아 반가워 나는 너희들 보고 싶었어 호텔에서 밥 먹고 왔어 자다하지만 마음은 쌩쌩한 태형이라고 해 음악 좀 끌까? 지금 야경 고마워 쩡나하지 너희들 위해 홍콩 야경을 보여주러 왔어 완전 완전 멋있다 자 끝도 괜찮아야지 자동화 닫힘 자동화 닫힘 안녕 원래는 정국이랑 지민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 혼자 하려고 왔어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마마 하는데 엄청 떨린다 얘들아 잠도 못 자고 지금 잠 잤다 했지 그럼 뭐라고 하지? 잠 좀 밖에 못 잤어 반말이 좋다고? 그래 알겠어 반말로 할게 얘들아 우리 오늘 뭐 할까? 시작 난 물을 많이 먹으면 내일 아침에 목 상태가 좋아지지 그냥 쉼 쉼 해서 해봤습니다, 여러분 엄청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오늘은 저희가 스케줄이 별로 없어서 저희 그냥 숙소에서 호텔에 그냥 있었어요 공연하다가 화장실 간다고요? 안 돼요 안 돼요,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동반자니까요 여러분 항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분위기의 노래요? 안 돼요, 여러분 내일 런을 기대해주세요 발가락을 찍어달라고요? 우리 많이 놀고 싶은데 여러분이랑 이제 윤경이 해서 저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하고 보니 뭐 할 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에요 네네 여러분 여러분 네 영상에서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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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지민이는 걔는 지금 정국이랑 놀고 있어요 물 한잔만 더 먹을까요? 물 한잔만 더 먹을까요? 물 한잔만 더 먹을까요? 건배 Cheers 저는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내일 마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엄청 멋있을 거예요 안녕 여러분 물 다 못 먹겠다 이거 안녕 안녕 또 심심하면 또 올게요 여러분 나도 광고 서야 됐으면 좋겠네 안녕 빠이빠이 잘 자요 시간 늦었어요 10시에요 빨리 자요 안녕 10분만 더 있자 안녕 안녕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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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